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 선물 택배 언박싱 이것은 바로 오르골 피아노 오르골이 망가진 걸 보고 가 선물해 주심 영롱한 비주얼 뚜껑이 열린다 받침대도 받쳐주면 예쁜 화이트 그랜드 완성 건반 안 눌림 폐업을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들린다 무슨 곡일까요? 엘리제를 위하여 건반 안 눌리는데 계속 누르고 싶은 본능 뚜껑을 닫으면 소리가 안 나요 예쁘게 소장하겠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